방아타름 장단은 세마취장단으로 되어있고요. 세마취장단으로 되어있는데 8분의 9박이에요. 세마취장단 구음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장단으로 치면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시작 한번 더 시작 덩덩 따궁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뭐 이런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요. 너무 잘하셨어요. 덩덩 따궁따 이거 기본 장단은 덩덩 따궁따 여기 밑에 변형 덩붕 따 시작 덩붕 따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 덩덩 따 이렇게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 이걸 빼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쿵 따 따궁따 쿵 따 따궁따 시작 쿵 따 따궁따 그렇죠? 쿵 하고 두 박자 쉬고 따 하고 한 박자 쉬고 따 따궁따 이렇게 된 거예요. 쿵 따 따궁따 쿵 따 따궁따 쿵 따 따궁따 따 여기에 따 따 이게 돼요. 따 따궁따예요. 쿵 따 따궁따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쿵 따 따궁따 시작 쿵 따 따궁따 이거 이해하시죠? 네. 쉬는 거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방아타령 할 때는 이거 두 번이 들어가야 돼요. 덩덩 따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궁따 쿵 따 따궁따 그렇죠?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궁따 쿵 따 따궁따 이렇게 되죠. 리듬을 타면 시작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동덩 따궁따 다시 한번 시작 안 헷갈리시지요? 다시 한번 시작 에벨야 오락 위 혈아 방가로운 날 그 다음에 판도 못을 곳으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옮기 한번 더 시작 다시 옮기 그 다음에 꽃집이 옮아졌다 시작 꽃집이 옮아졌다는 그쵸 예시부터 시작 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초동남 노릇무리 시작 오초동남 노릇무리 오고 가는 상고서는 시작 오고 가는 상고서는 오초동에 꽃을 달고 오초동에 꽃을 달고 오곡을 둘이 동시 울리면서 오고 가는 상고서는 오초동에 꽃을 달고 오초동에 꽃을 달고 오초동에 꽃을 달고 오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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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시작 에이 야 오라 울여라 방아로 군나 오라 울여라 방아로 군나 열과 날과 다 지나가오라 열과 날과 다 지나가오라 주를 당기오라 자 시작 주를 당기여 울 때가 방글려 간다 울 때가 방글려 간다 쉽죠? 엄청 쉬운가봐 안 쉬워 제가 쉬운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연결해서 에이 처음서부터 시작 에이 야 에이 야 오라 울여라 방아로 군나 잠도를 벗으니 다시 넘긴 오지링 보라 오지링 응 오지링 보다 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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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